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서는 우리가 책을 어떻게 골라서 읽어야 될까 또 읽는다는 것은 뭐고 또 독서라고 하는 것과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방법은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야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어떤 공식이 있나요 꼭 사귀다가 차이는 사람들 있죠 징징 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말들을 하냐면 사귀는 데는 방법이 없다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때요 연애 도사들 이런 사람들은 연애에는 공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쉽대요 그럼 막 화가 나요 저런 재수없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쉽다는 게 내용이 쉽다는 게 아니라요 공부하는 방법이 몇 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면 된대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른대요 그럼 사실 웃겨요 왜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럼 당신이 알고 있는 식은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이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너무나 많아서 고를 수 없대요 잘하는 사람은요 몇 가지 안 된대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연애에는 공식이 있대요 반드시 처음 사귈 때는 어떤 데 가야 되고요 그 사람들하고는 차를 마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맞나요 적나요 몇 개 안 돼요 그게 많으면 어떡해요 못 사귀죠 연애 못합니다 연애할 때 사람들한테 물어요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연애의 선배들이요 처음에 연애는 어디 데이트 어디 가서 하면 좋을까요 물으면 몇 개 안 되죠 얼마 전에 광고도 나왔잖아요 점심때 주말에 뭐 할까요 영화 보고 밥 먹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밥 먹고 영화 보고 몇 개 안 된다니까요 와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연애하는 방법 데이트하는 곳 몇 군데가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럼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꼭 못하는 사람들은 뭐래요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차이고 징징징징 울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는 방법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수백만 권의 책들이 매년 만들어져요 그럼 그 수백만 권의 책들은 모두 분류를 한다면 몇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될까요 또는 그 책을 쓴 사람들은 몇 가지 방법으로 말을 했을까요 1번 100가지 2번 10가지 몇 번일 것 같아요 100가지 10가지 10가지 10가지나 될까요 10가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이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그 글을 쓴 사람은요 결코 10가지를 넘어가는 방식으로 글을 쓰면 독자는 못 읽어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방법으로 말하는지 모르니까요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감독이요 영화를 만들 때 100가지 방법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그 영화는요 무슨 영화가 돼요 이상한 영화가 됩니다 보는 관객들이 저게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노래를 불러도요 7개의 음으로 부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예전에 5개의 음으로도 했지만 그래요 그래야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끔 못된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자님 말씀 공자님이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한 것 같고요 엄청나게 뛰어난 석학들이 많은 지식들을 쌓아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몇 개 안 됩니다 그 말하는 방법 설명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는 법 독해의 기술을 알려드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몇 개가 안 된다는 사실 두 번째 그 몇 개가 안 된다면 그 몇 개는 무엇인지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아마 물을 거예요 진짜 진짜 당신이 말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저는 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단 말입니까 네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20대 때만 해도요 어떤 사람들이 TV에 나왔었냐면 세계의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의 풍습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와 신비하다 이 세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많구나 그런 다음에 그 별의별 일들이 다 소개되어지고 또 문화 인류학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고 했더니 어랍쇼 결국 인간은 다 똑같은 거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더란 말이죠 심지어는 인간의 모습을 잘 알아내려고 동물을 통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바로 뭐예요 아주 단순화 시킨 거잖아요 같거든요 우리가 TV를 보면 광고는 몇 분 해요 몇 시간 해요 15초 합니다 그럼 15초 동안에 막 말합니까 저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전달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저희 냉장고는 얼마나 좋으냐면요 막 설명하지 않죠 그냥 아삭아삭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다음 말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전달하는 방법은요 결코 복잡하거나 다양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를 보면 파격적이다 소설을 보면 파격적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규격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많이 깨뜨렸나요 아니요 삐죽 조금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서로 말을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저는 어떤 방법으로 말하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말하는 제가 여러분을 알아듣게 하는데 실패한 거죠 여러분이 무슨 책을 읽잖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책 그거는 그동안 우리는요 제가 학생들한테 묻거든요 야 이 책 읽어봤는데 없더니 어렵지 그러면 자 누구의 잘못이야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야 아니면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애들은 다 같이 처음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아니다 항상 독자가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책을 읽고 나서 다 읽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는 절반 책임은 누구예요? 필자한테 있어요 나머지 절반 책임은 독자 있냐? 아니요 이 손에 있어요 손 잘못 고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어렵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못된 필자를 만났다 둘째 뭘까요? 둘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험하지 않은 분야의 책을 만난 거예요 잘못 고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거 나한테 별로 필요한 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무진장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뭐예요? 이게 나한테 필요 없는 지식이지만 내가 이걸 반드시 다 외우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애들은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 없는 지식인데도 몽땅 몽땅 외울 수 있는 아이들이 반에서 1등을 하고 전기에서 1등을 한 다음에 명문대학을 가는 거죠 그게 또 우리나라의 문제 아닙니까? 뻔히 필요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걸 다 외운 사람이 이기는 나라잖아요 위험한 발언인가요? 아니죠 제발 시험 문제가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서 그래서 만약에 그걸 다 맞춘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도 다 1등을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필요 없는 그 한 문제 때문에 대학이 갈라지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명문대 이것에 대한 컴플렉스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진짜로 중요한 문제를 하나 더 맞춘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공부 얘기는 거기까지 가고 다 하세요 세 가지였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필자의 탓이다 둘째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영역일 뿐이다 세 번째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그 책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필요한 책이며 나에게 또한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한 바가 있거나 한 책이고 그 다음에 이 필자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책은 반드시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책이에요 심정이 그렇잖아요 책 보다가 어? 이거 나 이거 어저께 뉴스에서 봤던 건데 그걸 갑자기 급이해가 돼요 왜요? 내 경험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을 읽을 때 여러분 어려운 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어때요? X죠 그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운 책이 있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필자의 잘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려운 책은 없어요 다만 뭐라고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분야 내가 모르는 분야인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는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알면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다라는 말과 어렵다라는 말을 구분하셔야 돼요 책을 잡기 전에 먼저 모르는 건 다 어려운 거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혹시 바닷가재 요리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죠? 어려워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먹어보면 되는 거지 대신에 먹어보기 전에는 어떻죠? 좀 곤란한 거죠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곤란하다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걸 다 뭐예요? 한 단어 어렵다는 말로 다 쓰는 거예요 마치 헐 이 한 단어로 모든 말을 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단어를 제발 버려야 돼요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그러니까 책은 어려운 책은 없다 무슨 책이 있을 뿐이다? 내가 모르는 분야의 책이 있을 뿐이다 그럼 모르는 분야의 책을 내가 볼 필요가 있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봐야 될 때는 언제죠? 필요할 때 보겠죠 그럼 필요하면 그 모르는 책을 읽게 돼요 읽다 보면 어려워요?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것들을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알게 돼요 어떻게 알죠? 필자가 책을 쓸 때는 내가 이 책은 어떤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쓰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다 이래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몰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데 보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위한 독서는 꼭 소설만은 아니에요 보다 보면서 또 재미있고 또 재미있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모르는 것과 어렵다는 말을 구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을 우리가 읽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 거죠? 필요해서 읽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내가 궁금해서 호기심에서 책을 골라서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책을 우리가 펼치게 됩니다 펼치면 그 책 속에 있는 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읽는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읽기면 읽기인데 왜 비판적 읽기라고 할까? 그 이유는요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읽는 것은 결코 무릎을 꿇고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책은 진지하게 읽어야 돼 그다음에 또 경건하게 읽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왜요? 그때는 책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됐거든요 왜요? 책이 귀해서요 지금은 어때요? 책에다가 플래그도 붙이고 밑줄 두고 그러죠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공동의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심지어는 책을 하나 빌려다가 필사를 했어요 베꼈었어요 그 정도로 책은 귀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책을요 막 접어도 되고요 밑줄 가도 돼요 심지어는 그 책에다가 저는 자주 하는 일이 뭐냐면 책을 읽다가 중간에 제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놔요 왜? 제 책을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비판적 읽기는 뭐냐? 라고 하면 비판을 한다는 거 그게 아니고요 그 필자가 나에게 말하는 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너 앉아봐 그럼 어때요?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막 엄마가 말을 해요 그럼 또 무슨 생각을 하죠?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의도 목적 그리고 그 결과 이 말 끝에 내가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라는 대로 하기가 싫으니까요 제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의 말도 그렇게 들으면서 왜 우리는 책을 읽을 때 그 필자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냐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의 말도 그렇게 안 듣는데 안 소중한 필자의 말은 왜 그렇게 다 못 받아들이면 죄책감을 갖고 내가 머리가 나쁜가 봐 뭐 이러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필자의 말은 엄마의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의심하며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의심한다는 것은? 이렇게 보는 그 의심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은 왜 이 책을 썼을까? 이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바랄까? 이 사람은 내가 생각이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요? 책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해요? 완벽한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뭐하지 않은 틀림이 없는 책이라고 해요 거기는 오직 진리만 담겨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성경이 아닌 나머지 책들은 모두 흠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했던 것을 내일 아 제가 잘못 말했네요 라고 자기의 잘못을 수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는 자 책이 만약에 책에 100가지의 얘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 100가지의 얘기 중에서 과연 불변의 사실, 불변의 진리는 몇 가지나 될까요? 한 개나 될까요? 글쎄요 영혼 불변의 사실은 아마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요? 그럼 애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하지만 그 책에 만약에 하늘이 파랗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또 저는 얘기해요 달나라에 가서 하늘을 보면 무슨 색이지? 검은색이지? 또 저는 물어요 그렇다면 야 우주정거장에 가서 하늘을 보면 하늘은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옆에 있니? 도대체 하늘이 뭐니? 라고 말해요 그럼 애들이 에이씨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자가 그 책에 담아놓은 사실 필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정보들 그 정보들은 완벽하거나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써 있는 그 사실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발 우리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대학 교재를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 책은 외우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오 진짜? 오 그래? 이렇게 하라니까요 책을 읽다 말고 오 진짜? 오 사실? 레알?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들이 오히려 더 잘 기억나요 와 밑줄 가야지 외워야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책이 재미가 없고요 또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책은요 읽고 외우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럼 기억 안 나면 어떡하냐고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저는 혹시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그 책은 읽지 말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을 기억나게 하는데 실패했으니까요 혹시 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또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 기억 안 나는 사람 2번 재미있어서 또 듣고 싶은 사람 2번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책을 두 번 읽는 사람은요 몰라서 읽는 거 아니에요 재미있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꼭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몰라서 또 읽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은 두 번 읽으면 안 돼요 그냥 버려야 돼요 왜요? 나를 재미있게 하는데 실패한 책을 내가 왜 또 읽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만나면 재미가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또 만납니까? 봉사활동이 아닌데 책 읽기가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말하는 사람을 내가 무릎 꿇고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사람과 똑같이 서서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나는 이 사람처럼 듣는 게 아니라 나 입장에서 듣는 것 이게 비판적 읽기예요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와 이거 되게 심각한 이슈죠? 다시 말할게요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해요 그럼 그거를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거기에는 믿어야 된다는 단어가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발표를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럼 그걸 듣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읽을 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 대한 이게 경전으로 대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일 거야 라는 생각부터가 문제라니까요 이게 누가 사실이래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이죠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땅이래요 왜요? 휴가서에 나오잖아요 일본 교과서에 일본 땅이라고 그럼 그게 사실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일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들은 다 사실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과서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왜 떠받들고 읽냐고요 그러니까 책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읽으면 오래 못 읽잖아요 제발 벌떡 일어나셔서 만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판적 읽기란 비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민주주인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정부의 발표를 왜 내가 무릎을 꿇고 듣습니까 그냥 정부의 발표를 내가 들으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보수 진보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책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필자는 우월한 사람 독자는 열등한 사람이 아니고요 필자와 독자는 동등한 사람이에요 그 입장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재미없으면 야 신경 좀 쓰고 책임 짜라 이렇게 해야 돼요 필자한테 여러분들은 명령할 권리가 있다니까요 왜요? 책을 샀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자기한테 시간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드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발 이제 필자는 위대한 사람 필자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필자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6개월 1년에 걸쳐서 쓴 거를 여러분은 2, 3시간 만에 다 읽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대단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비판적 읽기에는 수백만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4가지로 정리가 돼요 4가지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4가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4가지 그러니까 읽을 때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말을 하면 심지어는 제가 지금 강의를 시작한 지가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말한 것 중에 몇 개를 기억하세요? 별로 기억 안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 몇 개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듣고 있어요? 요약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는 방법은 꽉 누르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말만 듣고 나머지를 버리는 거예요 취사하는 거예요 이게 취사한 일이 아니에요 썰렁한가요? 취사하는 거예요 내가 얻을 것만 고르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읽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버리는 작업이에요 필요한 것 외에는 버리는 거예요 다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추거적 읽기라고 해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추거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압축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죠 방금? 취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갖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거냐 그 사람이 즉 필자가 중요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이 책을 읽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필자는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나는 이 책을 이래서 읽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읽는 목적과 그 필자가 글을 쓴 목적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그 두 개를 찾아내는 게 바로 뭐예요? 추거적 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책 한 권을 읽은 다음에 한 두 문장에서 한 문장으로 이 책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잘 뭐하는 사람이에요? 요약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렇게 요약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상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연애할 때 보면 뭐래요? 연애할 때 남자한테 여자가 자기야 난 누구야? 이렇게 물고 그때 남자가 네 이름 뭐고? 생년월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때 말을 길게 하면요 슬퍼하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너? 넌 장미야 이렇게 말하면 언제적 얘기냐?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상대편은 좋아한다니까요 왜요? 그 두 글자 장미 라고 하는 그 말로 자기가 뭐한 거예요? 표현되어진 거죠 그게 가장 잘 요약된 거죠 그 요약하는 방법은 가장 짧게 요약하는 방법은 상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상징 덩어리죠 상징과 비유 덩어리예요 비유와 상징이라는 출판사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 이런 사실을 말하네 어 이게 처음 보는 거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걷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나머지를 버리는 작업 이게 읽는 거예요 다시요 읽기는 모든 걸 다 끌어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버리는 작업이다 버리기 전에 아까운 것 중요한 것들이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추거적 읽기라고 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평가적 읽기예요 평가적 읽기가 뭐예요? 사실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에게 하는 말들은 대부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부 사실인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어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제가 만약에 떡볶이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해요 와 진짜 맛있는 떡볶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친구를 데려가서 같이 떡볶이를 먹으면 그 친구 반응은 달라요 야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자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이에요 다만 이 사실이 이 친구에게도 사실이 아닐 뿐이지 즉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실도 나에게도 사실이며 이 사람에게도 사실인 것은 별로 없어요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죠?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정당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겐 정당하지만 이 사람에겐 정당하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인 게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이 하늘에 올라가면 어디가 하늘이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는 오직 땅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죠 세계에 있어서 하늘이 어디냐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주장이냐는 거예요 야 떡볶이 맛있어 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주장이냐고요 떡볶이 사실이죠 맛있어 주장이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과 주장 그 차이를 잘 판별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입장에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평가적 읽기예요 그래서 그럼 평가할 때 저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받으면 어때요 받아들이죠 오 그래 이럴 수 있구나 오 그래 이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인 거지 아 그래 이것은 이거구나 이것은 이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아니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을 읽을 때는 상대편의 말들을 중에서 중요한 말들을 걸러내서 읽는 것을 추가적 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적 읽기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진짜로 하고자 하는 말들은 겉으로 드러낸 것은 딱 한 문장 주제고요 나머지 모든 말들은 감춰진 경우가 많아요 즉 어떤 사실을 말할 때 그 사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책을 쓴 걸까 아니에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추론적 읽기라고 해요 즉 뭘 찾는 거예요 그 글의 목적과 의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이런 것까지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나 그런데 이거는요 괴로운 작업이 아니라 즐거운 작업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책 있잖아요 홍길동은 왜 썼어요? 그건 몰라도 돼요 홍길동을 재밌게 읽으면 돼요 그런데 홍길동을 읽은 다음에 이게 재밌잖아요 그럼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이걸 왜 썼지? 이건 저절로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론적 읽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독서 교육할 때 보면 독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책을 읽은 다음에 막 질문지를 주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그 답을 찾아내게 해요 그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이 추론적 읽기는 내가 관심 있을 때 즐거울 때 하는 건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그런 거예요 뭘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건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또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론적 읽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창의적 읽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장에 가서 더 하기로 할게요 일단 네 가지 방식으로 보통 읽어간다 누구 입장에서요? 내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글을 읽을 때 아까 제가 그랬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열 가지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쓴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글의 종류가 있어요 글의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글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 종류도 안 돼요 물론 편지 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범주화하면 뭉뚱그리면 주로 어떤 글들이 있냐면 문학글이 있어요 문학 뭐하기 위한 글이죠? 필자가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말을 상대편도 똑같이 느끼길 바래요 내가 얻은 감동을 이 사람도 느끼게 하려고 내가 얻은 그 슬픔을 이 사람도 같이 그 슬픔을 공유하면서 같이 공감하게 하려고 하는 글들이 문학글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그래요? 어 물건 되게 싸게 파는 데가 있대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뭐예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해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은 좀 내 말을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발 내 말대로 좀 나랑 똑같이 좀 동의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논설문이죠 그게 논증 그래서 사람들은 설득하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어떤 거요? 내가 느낀 내 마음속의 것들을 같이 느끼게 하기 위한 공감하기 위한 글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내 생각을 저 사람이 따르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었던 글 중에서 공감 정보를 전달하는 거 설득하는 거 이거 말고 어떤 게 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신문의 사회면에 강도사건에 대한 기사가 떴어요 그러면 신문 기자는 그 강도사건을 왜 보도한 걸까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못된 놈 봤나? 이러려고 보는 건가요? 아니죠 그 기자는 그걸 우리한테 왜 알려줄까요? 1번 강도를 잡으려고 2번 이 사회가 얼마나 나쁜 사회인지를 알려주려고 3번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사회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같이 알고 고쳐가기 위해서 어떤 걸까요? 3번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이 신문 기사에는 단 한 글자도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이런 사회다 내지는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은 써있지 않지만 온통 뭐만 써있어요? 강도사건에 대한 얘기만 써있지만 그건 써있는 글이잖아요 이 기자의 의도와 목적은 뭐였죠?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도 사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감추어진 설득이죠 결국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 뭐였죠? 비판적 읽기였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는 와 저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럼 그걸 내가 보는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보는 거죠 거기 써있는 게 다 사실인가요? 아니죠 약간은 과장도 들어가 있겠죠? 그건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읽기예요? 비판적 읽기예요 필요한 사실만 건져낸다 추거적 읽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어떤 재테크에 관한 책이다 뭐 사업 계획에 관한 이런 성공 사례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중에서 전체 내용 중에 거의 아주 극히 일부만을 얻어도 우리는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500페이지짜리 책을 읽으면서 500개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5개만 알아도 성공이라니까요 왜요? 그 책은 만원에서 2만원 사이니까요 그래서 한 개라도 얻으면 그게 만원밖에 안 하나요? 아니죠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책에서 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란 말이죠 그게 비판적 읽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어쨌든 다시요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글이 있어요 문학 그 다음에 설명 논증 자 근데 그럼 책을 잘 읽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썼는지의 그 리듬을 타면 돼요 그러니까 글을 밑줄을 거가면서 그걸 외우거나 분석하고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어 해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말을 보면서 자 그러면 문학글 중에서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성의 삼여서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구성의 삼여서가 뭐죠? 인물이 등장해요 사건도 생기고요 그리고 배경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면 그 인물은 자 홍길동으로 말한다면 그 홍길동은 왜 홍길동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작가는 이 홍길동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홍길동은 도둑이 돼요 왜요? 그런 사건이 될 수밖에 도둑은 이 홍길동의 잘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홍길동을 뭐로 만든 거예요? 도둑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말을 말로 하면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나요? 안 읽어요 그렇게 안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읽었지만 그렇게 나도 모르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문학이 되게 어떤 면에서는 무섭다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인물과 사건과 인물과 사건과 배경 이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이것만 질문하면 돼요 어? 왜 이런 등장인물이 나오지? 어? 왜 사건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 왜 시대 배경을 이때로 했을까? 이것만 그냥 물어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이 구성의 3요소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시험에는 그렇게는 안 남았지만 이거는 문학을 읽을 때 참 많은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면 그 글들이 어떻게 써있나요? 설명하고 있나요? 묘사하고 있나요? 묘사하고 있죠? 설명하지 않아요 즉 뭐냐면 소설가가 되는 법 이런 책들을 보시면 거긴 다 뭐라고 써있냐면 소설가가 되려면 꼭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설명하지 마라 뭐하라고요? 보여주라 즉 묘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할 것을 설명해야 할 것을 즉 전달해야 할 것을 뭐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묘사하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화를 볼 때요 영화에서 어떤 주인공이 이 펜 하나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치면 이 펜은 우연히 온 걸까요? 아니면 감독이나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넣은 건가요? 네 의도를 갖고 넣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여기에 어떤 의도가 담겨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묻는 순간 재미있어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공부하기 싫을 때 시험기간에 어떻게 했어요? 공부? 학교에 남아서 친구랑 서로 뭐 했어요? 물어보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미있어져요 여러분이 제일 재미없는 여행이 어떤 여행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질문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물어봐야 되거든요 가이드한테 그러면 가이드에게서 아주 새로운 그런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학을 읽을 때는 문학은 그 소설가를 따라서 가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더 재미있어져요 더 재미있어져요 그 질문하는 요소 부분은 어디예요?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과서 대학 교재 이런 것들 우리가 읽는 책들의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뭐에 관한 책들이에요? 설명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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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에요 그럼 정보를 전달하는 책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될까요? 그것도 되게 많은 줄 알아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럼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 하나 원인과 결과 두 번째는 비교되죠 세 번째는 분류 분석 네 번째는 나열 상술 다섯 번째가 정의 그다음에 문제 해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인 결과 설명할 때 아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건 그렇고 그건 이래 라고 하는 비교부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모두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여섯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틀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하는 방식을 알게 돼요 말버릇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문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설명 대부분의 책들은 읽을 때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설명하는 방법이 영 서툴러 그럼 그 책은 얼른 덮으셔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주제에 잘 설명하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는 텍스트는 여러분이 읽다가 어려우면 그건 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설명문을 읽을 때 꼭 하나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 와 정말 잘 설명했네 그런 책들을 보면 그런 데서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 정보보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한 대여섯 가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살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 그 방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설명 텍스트의 핵심은 그 사람의 설명을 듣고 알아듣는 데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설명을 들으면서 설명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또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강의를 들을 때 끊임없이 평가해요 아 저거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들어요 그러면 더 못 알아들을까요? 더 많이 기억날까요? 더 많이 기억나요 그게 그래요 평가하면서 듣고 그 방식을 방식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은 글을 왜 쓰냐 그건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득하는 글일수록 특히 뭐 해야 돼요? 사실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생각이냐 하는 사실과 의견 사실과 주장을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남북한의 문제가 있죠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은 현재 방법이 옳다 절반은 현재 방법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쓴 글은 명백히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담겨있는 모든 예화는 어떤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면 약간만 사실이에요 약간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들의 예화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책이기가 훨씬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상서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사상서는 위대한 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뭐예요? 주장이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먼저 그런 사람들의 글은 볼 때요 반드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한 예로 근거로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해보면 아 이 긴 장황한 설명은 다 이 주장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한 45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한 거죠?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면 책을 읽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글이 있고요 그 세 가지 종류의 글들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익혀 읽는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사실이에요? 제 생각이죠 여러분들은 그걸 판단하면서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있어서 저거는 내가 따라하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이 골라내는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강의 들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러티브는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번에 다음 강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새로 나온 이 세 가지에 대한 연장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글을 읽어가는 방법들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